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본인은 진정한 사랑이라서 그렇게 한 거라고 울고불고 하지만 남들 눈에는 거의 뭐 계획범죄 수준인 그런 호러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제목처럼 정말 무섭고 또 끔찍한 일입니다. 저도 같은 여자지만 세상에 이런 여자가 또 있을까 싶어요. 보통 무서운 영화나 드라마 아니면 막 사람과 전쟁 같은 그런 데가 아닌 다음에야 세상 그 어느 누가 이 미친 이야기를 믿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역시 그래요. 직접 겪은 게 아니라면 이거 못 믿었을 거예요. 사람 속은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걸 또 한 번 뼈저리게 느끼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전부터 뭔가 좀 쎄한 느낌이 자꾸 들길래 예전에 두어번 이 여자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요. 그거 모르는 분들 많을 테니까 그 이야기를 먼저 보고 갈게요. 제가 처음 올렸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한테는 오빠가 한 명 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오빠는 작년 봄에 결혼을 했어야 했고 동생인 저는 몇 달 뒤 가을에 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결국 저만 하고 오빠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결혼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예비 새언니네 부모님 집안이 갑자기 부도가 나는 바람에 완전 엉망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들 어쩔 바를 모르고 있는데 이때 저희 엄마가 아이고 지금은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없을 테니까 우리 꽁꽁이 먼저 시집 보내고 너희들은 조금 뒤에 그 다음 해 하자.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작은 거 하나 필요 없다. 나중에 집은 우리가 구해줄 테니까 일단은 땡땡이가 번 돈으로 살림장만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보거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거랑 별개로 새언니 될 사람 아 좀 그래요. 남들이 볼 땐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 눈에는 인상 너무 안 좋고 차갑고 막 매정해 보이고 또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학벌도 고졸이고 그렇다고 뭔가 특별히 부지런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집에 놀러 오잖아요. 그럼 요리는 오빠랑 저 아니면 엄마가 하고 설거지 역시 엄마랑 저 아니면 오빠가 하는데요. 아니 그냥 부엌에서 뭘 하는 걸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물론 알아요. 손님이니까 우리가 하는 건 당연하죠. 알아요. 아는데 이게 뭐라고 하지? 말로는 표현이 너무 어려운데요.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우라. 그게 보인다니까? 예를 들면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여하튼 자꾸만 쎄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 번은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저 언니 이제 같은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엄마가 뭐 할 때 옆에 와서 좀 도와라 이런 말도 하고 그래 엄마 시어머니잖아. 이러면은 아이고 엄마는 그런 거 진짜 싫다. 나는 너희 할머니처럼 안 살 거다. 이러면서 되레 저를 탓하고 왜 하필이면 그 못된 할머니를 닮았냐며 못된 시누이라고 야단을 치셨거든요. 아니 근데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제가 시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못돼 처먹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 예비씨 아버지가 쇼파에 앉아 있는데도 거실바닥에 벌르덩 대자로 자빠져 자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봐도 저 혼자만 불편함을 느끼고 그냥 우리 집이 편하고 좋구나? 이러면서 부모님도 그렇고 오빠 등신도 그렇고 전부 다 그 언니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나만 이상해 나만. 솔직히 그래요. 성격이 애교가 많다든지 뭔가 싹싹하고 그런 거면은 그래 이런 이쁜 구석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겠지만 아무리 봐도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싸가지 없고 이영만 해먹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저희 엄마가 할머니한테 시집살이를 오지게 당해가지고 나는 절대 너가 할머니 같은 시어머니 안 될 거다. 이런 맹세를 옛날부터 했대요. 그러고 보니 그래. 옛날에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엄마가 안 울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타고난 성품이 그런 건지 엄마가 착하거든요. 제가 보고 있으면 너무 답답할 정도로 사람이 친절하고 진짜 엄청 잘해줘. 나 너무 싫어. 아빠도 그래. 이 언니가 이상한 소리를 해도 그냥 허허허 그렇구나. 얘야. 이렇게 다 받아주니까 우리 가족 전체를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혹시 정말로 엄마 말처럼 제가 못돼 처먹은 걸까요? 그래서 일부러 이 언니를 제가 색안경을 끼고 안 좋게 보는 겁니까? 나는 이 언니 왜 이렇게 느낌이 안 좋은지 모르겠네. 진짜 엄마 말처럼 돌아가신 할머니 귀신이 내 몸속에 들어온 건가? 이렇게 처음에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또 몇 달 뒤에 또 올려요. 석 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를 끼고 저희 오빠가 언니 집에 인사를 갔어요. 그리고 이때 최종 상견례 날짜를 받아오기로 약속하고 간 거거든요. 그런데 거길 다녀온 오빠 표정이 너무나 안 좋은 거야. 그냥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오빠 왜 그래? 이랬더니 헐 퇴짜를 맞았대요. 그러니까 이 언니네 집안에 저번에 말씀드린 부도가 생겨가지고 결혼을 1년 정도 아니 그 이상을 좀 미루게 될 것 같다 이러면서 아빠가 원래 오빠한테 주기로 했던 그 장가 밑천을 그러니까 저도 이 억 오빠도 이 억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저는 저번에 받아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이 미뤄졌으니까 그 돈을 썩히기가 아깝다고 어디다 투자를 좀 하셨어요. 땅에다가. 원래 그 돈은 빼고 투자를 할 작정이셨는데 문제는 이게 아빠 예상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했나 봅니다. 사실 저는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이게 뭐 그렇대요. 땅을 사고자 할 때 내가 딱 사고 싶은 평수만 되는 게 절대 아니다 하더라고요. 나는 이만큼 이게 안 된대요. 이거를 사려면 이것도 같이 사야 된다 그런 거죠. 패키지. 여하튼 그랬는데 이게 또 생각보다 결혼을 서두르게 됐고 오빠가 그 언니네 집에 인사를 하러 가기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우리 집에 두 사람이 들렀거든요. 이때 언니한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집안 사정이 이러이러하니까 당장은 그 돈 융통이 힘들다. 일단 전세금 1억 정도는 어떻게든 구해줄 테니까 먼저 이걸로 살아라. 꼭 약속을 하겠다. 너희들한테 5년 안에 집을 장만해 준다. 딸내미 저보다 더 준다고 했어요. 기다려야 하는 거니까 미안하다고. 몇 억을 더 준다는 거죠. 당장 땅을 팔 수가 없대요. 이랬는데 사실 저는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저보다 돈을 많이 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것도 아니야. 저쪽 태도가 괘지 같잖아요.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우리 부모님이 당신들한테 빚진 사람도 아니고 아니 지들이 빚쟁이야 뭐야. 이거를 반드시 꼭 해줘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아예 안 해주는 것도 아니야. 나중에 해준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하여튼 이때 이 언니가 대답은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갔거든요. 그런데 갔더니 이 언니 아버지도 그렇고 언니 본인도 그렇고 말을 싹 바꾸더래요. 인사를 간 우리 오빠한테 상견례 잡자고 갔는데 대놓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 집이 안 된다고? 야 집 안 사주면 결혼 안 해줄 거야? 우리 딸 못 준다. 꺼져! 정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네. 아니 도대체 자기 딸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이딴 소리를 하는 거야? 결국 여기서 개빡친 오빠가 크게 싸웠대요. 몰랐는데 자기도 싸인 게 많았나 봐. 특히 우리 아빠가 욕먹는 걸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대요. 마치 미리 약속을 했는데 왜 안 주냐? 이런 식으로 따졌다 이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개빡쳐도 어른이 보는 앞에서는 참았고 두 사람이 집을 나왔는데 나온 뒤에 그 언니한테 그러는 너는 뭐 해오는데? 야 전에 우리 아버지 말씀 못 들었냐? 혼숨에 예단이며 전부 다 내 돈으로 하라고 했는데 거기다 돈도 당장 1억은 주신다고 했고 집도 마찬가지. 당장은 힘들지만 나중에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건 뭐냐? 정작 너는 아무것도 못 해오면서 말을 왜 이렇게 해? 너희 아버님 저러시는 거 옆에서 네가 말리지는 못할 망정 왜 같이 편을 들고 있어? 우리 아버지가 호구냐? 네가 양심이라는 게 있는 여자야 없는 여자야? 등등등 이렇게 난리를 쳤대요. 그랬더니 되려 이 언니가 더 크게 역정을 내면서 혼숨? 알았어. 그거 내가 대단하게 만들어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제가 오빠한테 아니 오빠 전에 보도 넣었다며 그래서 그 언니가 먹은 돈도 다 들어갔다며 이랬더니 오빠도 그걸 물어봤대요. 세상에 대출받아서 해오겠더라 이러더랍니다. 미친 거야? 아니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뭐야? 몰래 하겠다고도 아니고 오빠한테 대놓고 대출받으면 될 거 아니야? 이랬대요. 그리고 여기서 더 기가 막히는 건 오빠가 뭐 대출? 그거 누가 갚는데? 이러니까 뭘 누가 갚아? 결혼하면 같이 갚아야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니 보통 이런 경우 거짓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 오빠가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하자 이러면서 엎어버렸고 집에 와가지고 분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다 털어놓는데 우리 아빠도 빡치더라고. 아니 그 집안은 도대체 뭐가 그리 잘났냐? 어? 그래 엎어버려! 이랬는데 이랬는데 아씨 우리 엄마가 아직도 그 언니를 믿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냐고. 도대체 이걸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설마 아직도 제가 못돼 처먹어가지고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두 개를 올렸답니다. 대충 이렇게 두 사연을 먼저 올렸는데요. 여기서부터 진짜 미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난리가 나고 둘이 헤어지니 어쩌니 하고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 헤어졌죠. 그런데 보름도 안 지나서 또 미친 일이 터졌답니다. 아니 글쎄 그 언니한테 오빠 몰래 숨겨둔 딸이 하나 있었다네요. 그것도 나이가 무려 열 살이랍니다. 와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오빠한테 아니 오빠는 바보 등신이냐? 왜 그걸 아직까지 몰랐냐? 7년이나 만났는데 이렇게 따지긴 했는데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죠. 그 여자가 숨기고 말을 안 하는데 오빠라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궁예도 아니고 참고로 이 두 사람 연애를 7년 동안 했어요. 아이가 있다는 거 전혀 몰랐죠. 아니 상상도 못했대요. 하긴 그래요. 이걸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저도 몰랐는데 우리 부모님한테는 비밀로 하자. 일단 그러면 양보를 하겠다. 뭐 이런 말을 했대요. 오빠는 당연히 그렇게 못한다 했고 아니 그걸 떠나서 절대 용서 못한다 했죠. 당연하죠. 사람을 속이고 만난 그 7년이 무섭고 치가 딸린대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요. 이 언니는 정말 미쳤나 봐. 그런 와중에도 아니 나 사랑한다면서 그거 하나 못 받아주는 거야? 이러면서 울더래요. 아니 이런 말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나 못 믿겠어. 죄송합니다. 분량 조절 실패예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갈 텐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더 그이지 같은 게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올리면 즉시 고정 댓글을 링크에 달아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